벽에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올바른 일도 동기가 좋아야 됩니다. 내 야망이 아니라 주의 영광,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의 뜻.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판단하십니다. 동기는 인생 목적입니다. 동기가 위대하고 목적이 위대하면 인생이 위대해집니다. 숭고해집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흐는 바흐의 칸타타. 이 칸타타는 노래 얘기기 전에 기도입니다. 작곡 시작하기 전에 악보 맨 위에 JJ라고 적습니다. 라틴어 예수 유바의 약자예요. 설명한 뜻은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라는 뜻의 간결한 기도문입니다. 한마디로 작곡 시작하기 전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 유바. JJ. 곡을 완성한 다음에 SDG라고 적습니다. 라틴어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흐의 작곡 강령입니다. 그의 위대함의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인생 다 위대합니다. 왜요? 다 태큰마드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더 그게 강력해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위대에 살 때. 이 시대가 세속화되었다고 할 때.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동기가 불순해진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내 욕심이 조금조금씩 스물스물 들어가는 거예요. 야망을 추구하고 험악하고 불행합니다. 그 회사 왜 보냈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보냈는데 회사마다 갈등이 일어나는 뿌리는요. 다 뿌리가 자기 개발하는 사람끼리 갈등하는 거래요. 회사가 목적은요. 그 회사 사장의 뜻이에요. 더 큰 뜻은 주의의 뜻이에요. 사람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 개발에 야망에 빠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 개발 때문에 스스로 다툰다는 거예요. 가정은 안 그래요? 그 가정은 왜 허락했어요? 사람 살리라고. 영광 구하라고. 배우자 조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믿음 하나 붙들고 순종 있으면 되는데 이 시대가 너무 조건 따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딜레이 되고 조건 따지다 보니까 능력도 없고 조건 따지다 보니까 불행해지고 목적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신화생활할 때 크리스찬 정치인이 있습니까? 크리스찬 기업인이 있습니까? 크리스찬 영화 제작자가 있습니까? 또 크리스찬 학생들이 있습니까? 이 바흐같이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기도로 법안을 짜고 기도로 사업계생을 편성하고 기도로 대본도 쓰고 기도로 학업에 임하고 의사들이 처방전할 때에도 얼마 전 개업하신 분 계신데 처방전 쓸 때에도 SDG라고 기지하면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겠죠. 왜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주의 영광을 높일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또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율이 문다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돈 잘 보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린다 하면 이럴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호구인가? 우리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이 막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인기 추구하지 않고 허하지 않습니다. 존경함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본문은 영광의 공식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맡기신 일에 대한 충성이에요. 감당하면, 힘들어도 감당하면 그리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영광을 또 돌려주세요. 또 두 번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은혜예요. 내 출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출처였어요. 세 번째, 받은 사랑 흘려보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에?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인류가 아니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면 가까운 곳, 가까운 내 가정, 가까운 이웃, 가까운 내 동역자, 가까운 곳 사랑할 때 내 제재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은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하고는 되게 잘 지내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에서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 선도들하고는 막 잘 지내는데 교회만 오면 관계가 깨지는 분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영적인 골다공증. 하나님 만나야 돼요. 가까운 곳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차라리에 증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맡기신 일 충성이에요. 영광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31절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면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예요? 가룬유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가룬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돌아오라고. 끝까지 사랑하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룬유다는 자기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건강해지고 높아지고 세상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광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일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영광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고 위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어때요?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다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이에요. 한우가 땅에 모든 권세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는 영광으로 덧립히셨습니다. 이게 영광의 공식이에요. 올려드렸습니다. 또 다시 주십니다. 우리가 뭐예요? 맡겨진 일을 힘들어도 버거워도 보내신 자리면 맡기신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생활은요. 여러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의 관계에 의해서 한 분의 관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거예요. 못 자거나 그 손에 박수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스스로 영광 취하면 초라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평판을 받은 벤자민 프랭클린 그분의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어릴 때 가게에서 과자를 사면 주인 아저씨가 봉지에 담아줬나 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일이 손으로 과자 한 줌을 더 집어서 보너스를 주는 건데 그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자기가 주기 전에 꼭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네 손으로 한 줌을 좀 집어가. 보너스, 이건 보너스야. 네가 한 번 집어가 했는데 아이 주먹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저희 집 애기들도 보니까 손 요만해가지고 입에 들어가야 이제 막 다. 막내는 입에 넣거든요. 때로는 발도 집어넣고 어디 또 온도 엠진하는데. 막 그래요. 작은데 아저씨가 이제 어때요. 아기가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아저씨가 집으면 큰 주먹으로 아저씨가 크잖아요. 아저씨가 집어서 보너스 주면 크잖아요. 아이가 그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저씨가 보너스 주려고 야, 네가 집어가면 아이가 안 집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 왜 안 집니? 하면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어, 그래? 이렇게 집어야지. 이러진 않겠지, 아저씨가. 왕창 집겠죠. 아저씨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큰 손으로 왕창 집어서 푹 집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한마디를 보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해봤자 작은 손이잖아요. 우리 맨날 쫌생이 같이 작은 걸 구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보십시오. 주님의 큰 손으로. 그럼 얼마나 더 강력해지겠습니까? 내가 까치발 해봤자 그 2cm도 못 올라가요. 다리 아파서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높이 들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 영광이에요. 저는 오래전 강도사고시 볼 때 면접 생각납니다. 면접관님이 약간 까칠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잘하고 있나? 하면서 약간 반말투로 물론 어른이니까 저한테 미래의 비전이 뭐야? 비전이요? 제가 그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답변 잘하길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어요. 강도사고시가 힘들었는데 비전이 뭐야? 그 교회에서 뭐 할 거야? 약간 탁탁 쏘는 듯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답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전 물어볼 때 엉뚱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저 비전 없습니다. 당황해요. 비전이 없어? 제 비전은 이겁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의 미래를 정해주자 믿습니다. 딱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흐뭇해하시면서 어, 가봐. 합격이라는 얘기죠.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내 영광, 내가 내 비전을 가지고 내가 미래 계획해봤자 얼마나 먹을 말이 없겠습니까? 작은 그릇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콱 집어주는 거예요. 이만큼 한옥큼 왕짱 줄게. 내가 날 높이려고 하면 초라해집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너 이제 좀 올라가야겠다 하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취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발령은 하나님이 충성하면서 기다리면서 내게 막히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항상 하고 싶은 이만 우리에게 오던가요? 불의심의 길은요. 과정 중에 험난함도 있습니다. 그 불의심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골로에서 3장 23절 말씀 붙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래요. 죽게 하듯 하래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여름방학 때 배수급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배수급하는 알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같이 했던 친구들과 같이 알바를 했는데 그 일에 대한 위대한 자극심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무슨 일 하니 물으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배수급 알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은 지구 재배치 엔지니어야. 지구 재배치 엔지니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배수급하는 게 얼마나 둥고 빠지기 힘든 중노동인데 그 목사님이 알바할 때 이걸 최대한 즐겼대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과정이라 믿으니까 지구 재배치 엔지니어. 저희 집 애들도 가끔 애들 등하원 월요일날 시켜줄 때 그래요. 바닥에 이렇게 홍대 앞에 지나가는데 쓰레기 있으면요. 애들이 그래요. 아빠 지구가 아파. 애들이 어디서 등을 배웠는지. 지구가 아프대요. 쓰레기 버리면 표현이 다르죠? 옛날에 그런 유머 있잖아요. 붕어빵 파는 저는 어떤 직업 다 귀합니다. 그 직업을 하드하는 게 아니에요. 붕어빵을 팔면 어때요? 옛날에 유머 있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하면 수산업입니다. 옛날에 그 동네에 아시죠? 그 뻥튀기 가게에 뻥 소리 나면 뭐냐 하면 옛날 저의 세대까지는 경험한 것 같아요. 동네에 뻥튀기 아저씨가 보면 아이들 우르르 몰려들잖아요. 한번 뭘 콱 찍었더니 뻥 소리 나고 뻥튀기 과자 만나면요. 이렇게 얘기하래요. 우리 직업이 뭡니까? 공물 팽창업입니다. 자부심이 자부심. 어떤 일을 들었는지 마음에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맡기신 일을 최선 다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가끔 분리수거할 때 보면 저도 쓰레기 버릴대가 있거든요. 일반 쓰레기 거기에 가끔 가다 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꼭 음료를 남기고 버리는 분도 있어요. 얼음하고. 처음에 짜증 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이 이게 뭡니까? 혼자 막 시험 들고 아이고, 누구야? 이러다가 이제 안 그래요. 즐겁게 음, 이건 내게 주신 일이겠구나. 가서 화장실 가서 얼음하고 다 음료 버리고 다시 갖다 버리고 또 어떤 분은 나무젓가락으로 그냥 뾰족한 나무젓가락으로 그냥 버리지 마세요. 그거 일반 쓰레기 삐져나옵니다. 그거 저는 저기서 교회에서 발견하면 한 세 번 부러뜨려요. 늦게까지 했더니 찬종관사님이 목사님 너무 지나치셔서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뭐냐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맡기시는 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충성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 내게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맡기시는 일 십자가의 길 인내로 걸으십시오. 사울왕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영광에 목이 매인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빈자리를 엉뚱한 걸로 메꾸니까 열등감으로 메꾸고 상처를 메꾸니까 사울왕은 불행하잖아요. 망하잖아요. 다윗은요. 자기 영광에 목말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위해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한편에서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의심하지 말고 영광 돌리면 난 뭐야 그게 아니에요. 영광 돌리잖아요.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끝까지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 두 번째 길 영광의 공식. 두 번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리 지키자는 거예요. 다른 본문 가면 누가 보면 17장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고쳤습니다.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배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 드렸더니 병고침받고 구원의 은혜까지 여러분 감사는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뭘 좀 줘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절정이에요. 감사합시다.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판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 판정 받아야 다시 그럼 유대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응답이 안 돼가지고 세 명을 다 기도했어요. 응답받고서 안 나와요. 어느 순간. 그렇게 결혼을 시켜달라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막 하다가 안 보여요. 응답받고 튀는 응티들 먹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고 튄다니까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요 바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니까 사회 복귀에 받자 천대받을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의 약점이 다시 예수님께 오게 만든 거예요. 갈 곳 없는 은혜. 우리도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목사님 직장과 교회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갈 곳 많아가지고 저 캐바라 가면 좋겠습니까? 갈 곳 없는 게 은혜예요. 저는 몸이 약해서 뭐 가진 게 없어서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날 외면하면 나 갈 곳 없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존귀하게 살아가죠? 왜 우리가 세상에 어려워도 평강이 있죠? 뿌리는 예배와 뿌리는 선교와 뿌리는 기도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뭐 좀 주면 정신 못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좀 줬더니 그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돈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준 것만 보여요. 명예를 줬어요. 명예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명예만 보여요. 자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놈의 자식만 보여요. 우상돼 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뿌리를 잊지 마십시오. 나의 나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을 등에 태우고 다니는 당나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나귀인데 임금을 태웠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임금님이 당나귀 타고 순찰 나가면요. 백성들이 달려와서 막 절을 하더래요. 왜요? 임금님이 당나귀 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당나귀는요. 임금님만 타는 당나귀라 아주 장식이 멋있게 돼 있더래요. 특별한 당나귀. 어느 날 당나귀가 보니까 자기가 임금님을 태우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나 당나귀인데 당나귀인데 나한테 환호성을 보내네. 뿌리는 위에 탄 임금인데. 이 당나귀가 어느 순간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가 임금을 등에 태우고 가다가 환호를 얻은 건데 혼자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자기가 등에 태운 임금을 내동되게 친 거예요. 왕만 없으면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올 줄 알고. 그러나 예상하죠? 당나귀가 왕을 땅에 내리실 수 그 순간에 당나귀는 목이 잘립니다. 이소부하에 나온 이야기예요. 되게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누리거든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다 착각하고 뿌리를 놓치면요. 목 잘린 당나귀 되는 겁니다. 은혜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한 성도문의 계엄 예배 신방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성도문님도 많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성도문은 예배도 드리고 큰 환대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스타레스 교회의 봉고차 안에서 담임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덕분에 참 환대받았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또 식사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한테 뭐가 고마워? 내가 밥을 샀어? 그랬더니 제가 그 말 했어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환대받는 겁니다. 목사님께 가만히 또 속으로 기분이 흐뭇하셨겠죠. 목사님 오셨으니까 옛날에 그런 기억나요.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어디 가정 신방 가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기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분들만 가는데 기분 아십니까? 그 묘한 기분?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막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니? 하고 결국 나중에 또 다시 신방 받으신 가족이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하나님 은혜가 있고 영국적 지도자의 그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가 왜 망할 놈입니까? 불효자는요 은혜를 망각했으니까 배신자가 왜 망할 놈이에요? 받은 사랑을 망각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늘 주님께만 영광 들으십시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일이 많아지고 고3 수험생들 일시철이 다가오면 예배가 귀찮은 사람도 있어요. 당락이 뒤에 임금님이 예배였는데 예배가 귀찮은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대충 오전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고3 수험생들 목 잘린 당락이 되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은혜 받은 자가 할 일이 뭐예요? 다시 예배 다시 용서 다시 축복 왜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로마서 12장 14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0편 23편 5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원수 같은 대적이 올 때 있죠? 미워하자고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속으로 화가 나죠. 처음에 원수가 있을 때 솔직히 기도하세요. 이런 십자드라이버 이런 개무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무릎이 꿇려질 거려 눈물이 나올 거려 거기까지 가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제거하는 분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도 어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원수를 축복할 때 평강이 옵니다. 사우랑은 어때요? 두려움 때문에 창을 들고 다윗은 축복하기 위해서 수급을 들었잖아요. 우리 인생에 두려움으로 뛰지 마십시오. 동기는 은혜와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아주 매너에 있던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그 청년이 결혼하고 나자마자 돌변했어요. 아내에게 막 집착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공격적이 되고 왜 그럴까요? 그 매너에 있던 청년이 왜 돌변했을까요? 그 청년의 매너는요 뿌리가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매너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절했던 거예요. 자기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상대를 먼저 차버리고 자기 버리면 막 분노하고 뿌리가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뿌리는요 은혜가 돼야 돼요. 뿌리는 사랑이 돼야 돼요. 교회 사역할 때도요 착함과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래 못 가요. 남들 보니까 두려우니까 인맥이니까 오래 못 가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은혜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갑니다. 그래서 우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람 만나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십자가 만나서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목 잘린 당나귀 되지 마십시오. 은혜로 왔습니까? 끝까지 은혜에 붙으십시오. 세 번째 영광의 공식 사랑으로 흐르게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어때요? 내 제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은 인류를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서로 사랑해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단과학원 다녀보셨습니까? 노란진에서 재수했는데 영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 경쟁 구도거든요. 전혀서 단과학원 별로 안 좋아요. 학원을 경영하실 분이 있으면 단과 같은 체제는 하지 마십시오. 경쟁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져버려요. 종합반 체제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역교에 부흥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대단한 목회자예요.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크게 하기 위해서요. 예배 가운데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또 내가 안 죽으면요. 고난을 보낼 때가 있어요. 2015년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지다라는 책. 케리 슉 목사님과 크리스 슉 사모님이 쓴 책인데 이 사모님, 크리스 사모님이요. 청소년일 때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 소식으로 인해서 가정에 멘붕이 온 거예요. 온 집안이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병세가 심해지면서 가족의 삶이 진짜로 파멸 직전까지 갔대요. 엄청난 스트레스, 예민함, 그런 암의 도가리 속에서 갑자기 내 사모님이 눈이 열렸대요. 그동안 안 보였던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언제부턴가 남들이 실수가 잘 안 보이고 이제는 고통이 보이더래요. 이제 눈물이 보이더래요. 어머니가 세상 떠난 직후에 사모님이 호스피스 훈련을 받고 지금 섬기시는 교회, 되게 큰 부흥이 일어난 교회인데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암환자와 가족들을 돕는 암치료 사역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픔이 사명이 된 거예요. 아픔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분이 얻은 교훈이 세 가지였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남들의 고통을 더 알아갔대요. 사랑이 커진 거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마이 스토리, 나만의 메시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간증들. 또한 세 번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수. 핵심이 뭐예요? 고난이 올 때 내가 깨지면서 사랑이 막 커지면서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오는 거죠. 그분 책의 소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벽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면서 책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요셉의 은사인 해몽을 사용하셔서 바로의 궁전으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요셉의 은사를 가동시켜서 여러분 고난 당해보시죠. 내 은사가 막 나와요. 선교지 막 던져나와 보시죠. 상상 못 한 분이 막 실력이 나타나고 고난이 올 때 막 은사가 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요셉의 은사를 가동시키고 그 은사가 그를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단숨에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자리에 올라서 극심한 가문 속에 있었던 가족들을 건져내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고통이 있습니다. 예상에 원하지 않았던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당하기도 하고 친구라고 믿던 자에게 배신당하고 털썩 무릎 꿇게 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넘기 힘든 장애물이 올 때 있어요.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목적지로 가는 다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눈앞의 벽을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려먹겠습니까?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결코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 기도, 선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사명 하나 구하고 전도 위에서 사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혼을 건지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희 둘째 얘기, 민승기 여섯 살짜리가 저희 아내가 저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빨래를 넣는다고 저희 집 베란다가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 올라가서 빨래를 넣고 올라갈 때도 애들이 나가면 안 되니까 아내가 문을 잠그고 빨래 넣으러 옥상 올라간 거예요. 첫째 딸 지우는 막내를 딱 안고 있고 둘째는 좀 자유롭잖아요. 막내가 네 살이니까 첫째가 막내를 본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막 움직여다가 지가 문 따고 나간 거예요. 엄마가 옥상 올라간 사이에. 아내가 내려왔더니 저희 둘째가 안 보이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어디 갔니? 엄마 쟤 나갔어? 해가지고 아내가, 저 들은 얘기예요. 저는 교회에 있었으니까 아내가 막 절귀를 했대요. 어딨니 승기야? 어딨니? 막 목이 터져라. 저희 또 아내의 주둘기는 그 절규하는 거거든요. 목질이 엄청 커요. 옛날에도 지하철에서 저기 승기 이마치저였을 때 사람을 한순간에 50명 모으더라고요. 그 비명으로. 대단해요. 사람 모으는 은사가 있는데 하여튼 민승기 어딨니? 하다가 걔가 이제 알고 보니까 동네 이마트 편의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내가 안심했던지.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도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만약에 있었다면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민승기 내 아들 찾아주기만 한다고 하면 뭐든 다 해줄 것 같아요. 당장 얼마 안 되는 새 얻어 사는 집까지 팔아서 다 경비돼주고 뭐든 줄 것 같아요. 인간도 이런데 하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런 양 찾겠습니다 하면 필요한 거 다 안 주시겠어요? 목적이 우리 어느 순간 변진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왔는데 어느 순간 내 것밖에 안 보여요. 은혜로 왔는데 사명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 은혜가 임하고요. 사명 감당할 때 지켜보는 자들이 또 힘을 얻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보면 이르냐 찾는 목자 비유가 나오죠.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99마리는 어쩌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십니까? 여러분 99마리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한 마리를 왜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99마리 양이 되어 보시죠. 이러겠죠. 우리 목동은 언제 올까 하고 음메하면서 기다리겠죠. 어? 저기 우리 목자가 오고 있어요. 어깨에 이른 우리 친구를 어깨에 메고 오고 있어요. 와! 우리 목자가 찾았나 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99마리 양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똑같이 길을 잃어도 내 목자는 저렇게 나를 업고 다시 우리 양댁에 돌아오게 하겠구나. 안심하겠죠. 기뻐하겠죠. 이사야서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마여 각기 제길로 갔거든. 여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켜줬소다.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또 하나가 이른 양 차지를 찾아올 때 나머지 99마리가 힘을 얻습니다. 효율 따지지 말고 이른 양 한 명이 보일 때 내게 보내주시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힘써 건지러 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인천에 신방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부탁으로 자기 아들의 친구 두 명이 불신자래요. 그 친구들이 인천에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자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되는 지하철 거리로 갔습니다. 이나대 역에서 내려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권사님의 아들 우리 교회 다녀온 형제예요. 그 형제의 친구 두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설교 때 얘기했죠. 오늘 신방 갑니다. 오늘 신방 가니까 저도 설레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새벽 설교 끝나고 신방 가는 날 새벽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응원 문자 갔어요. 오늘 목사님 신방 잘 다녀오시죠. 기도하겠다고. 하여튼 그날 그렇게 해서 신방 잘 갔다 왔어요. 예배드리고 또 불신자들 형제 두 명이 마음도 열리고 그런데 저녁이 됐습니다. 신방 갔다 오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됐는데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던 그 남자 집사님이요. 저한테 전화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데 저한테 민 목사님 오늘 인천 어떠셨습니까? 인천 잘 갔다 왔죠. 그런데 그 집사님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또 연락드렸는데 궁금한 건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설레임 속에 물어봐요. 그 불신자 청년 두 명이 오늘 복음을 영접했습니까? 그럼요. 너무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남자 집사님 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 방황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도 돌아오겠죠. 서로 같이 대화하다가 목이 메웠어요. 그 집사님이 왜 힘을 얻고 설레임 속에 저한테 신방 사역을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그 청년 두 명을 사랑하셔서 저를 보내셨다면 우리 아들도 방황하는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살리시겠구나.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 당한 자들 찾아가면 그걸 안 끝납니다. 그걸 지켜보는 자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자가 있어요.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게 같이 덤을 풀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분 이야기 생각나는데 이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언론사 출신의 목회자분이 있습니다. 조종민 목사님이라고 제가 목회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언론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상관 부장이 너무 괴롭히더래요. 이 부장만 없으면 숨을 쉴 것 같은데 부장이 그렇게 갈구더래요.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대요. 그런데 그 부장이 어느 날 특파원으로 발령이 났대요. 이제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령 나는 날 속으로 쾌제를 불렀어요. 야 이제 살겠네. 그런데 속으로 조종민 목사님이요. 목사되기 전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상하게 초라하게 느껴지더래요. 야 너 남자 주제에 그렇게 사람을 위호하냐. 야 너 남자가 꼴에 그렇게 남을 용서를 못하냐. 스스로 초라하더래요. 그래서 특파원으로 발령받은 날 자기 부장이 상관이 특파원 발령받은 날 집에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술이나 한 잔 마시자고 했대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술이나 한 잔 마시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상관의 사모님이 술상을 차려오고 술을 같이 마시다가 털어놓았대요. 상관한테 상관한테 이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부장님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헤어질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부장님을 용서하기로 선언합니다. 상관 찾아가서 내가 당신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니까 그 상관이요. 해병대 출신이고 한 성과라는 분인데 뭐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가 짓게 나한테 와서 용서를 선언하네. 새까만 후비바가 용서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부장의 사모님이요. 상차리다가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너무 웃겨서 포복절도 한 거예요. 젊은 신입사원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 남편, 성깔인 남편을 용서한다고 하니까 너무 귀엽더래요. 남편 성깔도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장, 상관의 부인이 이 조종민 목사님을 너무 귀엽게 본 거예요. 이제까지 언론사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부장을 용서한다고 누가 찾아왔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자기 남편에게 일을 가라는데 이 젊은 총각이 자기 남편을 용서한다고 찾아오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보고 소개시켜줬는데 그 소개시켜준 사람이 지금의 조종민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남편 구원하고 남편도 부르심 있게 하고 중부 기도를 통해서 조종민 목사님 말합니다. 사람 하나 용서했더니 그런 복이 온대요. 우리 인생 용서만 해도 사랑만 이거 하나 예화하겠지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싶으시겠습니까? 단 뭐예요? 순종의 키 누르십시오. 순종의 버튼 누르십시오. 말씀 떨어지면 아멘! 말씀 떨어지면 순종! 결혼입니다. 영광의 공식 세 가지예요. 충성 다 하시고 어려워도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 영광을 또 주십니다. 은혜 잊지 마십시오. 당나귀가 왜 환호받았어요? 뒤에 임금님을 태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존경받았습니까? 예배자 되었으니까. 뿌리 놓치지 마십시오. 괜히 예배 놓쳤다가 목 잘리지 마십시오. 예배와 헌신 귀하게 여기십시오. 특별히 새벽 예배 귀하게 여기십시오.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분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으로 흐르게 하십시오.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실 때 있습니다. 사랑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원수 위에 죽으십시오. 그게 우리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를 흐르게 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리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